네 사오쌤의 유튜브 강의 오늘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기 불편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앱과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앱도 있기 때문에 플랜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캡컷이 있습니다 역시 캡컷도 PC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마트용 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 이 프리미어 프로는 좀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비싼만큼 제 역할을 합니다 역시 이거는 PC용 프로그램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랜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앱들이 나오는데 PC만한 성능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